매주 수상하고 매력적인 그녀들을 따라 재미있는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코너 시 수상한 그녀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엠마 왓슨, 톰 앵크스 주연의 스릴러 영화 더 써클입니다 자 오늘의 수상한 그녀는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기업 써클에 입사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세상의 이면을 목격하게 되는 네이인데요 왠지 더 수상하게 느껴지는 그녀의 회사 써클 그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모두가 선망하는 꿈의 직장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기업 써클에 입사하게 된 메이 앞서나가는 이 회사의 최첨단 기술에 매료되고 만족스러운 이곳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있던 그때 SNS 활동을 은근히 강요하는 직장의 동료들 메이는 때마침 이거다 싶어 고향 친구 머서가 선물해 준 사슴뿔 샹들리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데요 하지만 그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위협을 받게 된 머서 회사 사람들은 이슈의 한가운데에 있는 머서를 발견하자마자 사진 찍기에 바쁘죠 뭔가 수상한 회사의 분위기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뼈에 칩을 심어 아이들을 찾는 아동 추적기를 개발 중이라는 직장 선배 마시는 음료를 이용해 몸에 센서를 심고 팔찌를 채워 실시간 건강을 체크하는 부서 뭔가 석연치 않지만 메이는 아픈 가족의 건강까지 돌봐주는 회사가 고맙기만 하죠 그리고 얼마 후 메이는 프로그래머인 회사 동료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뭔가 수상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기업의 문화 사회초년생 메이는 회사가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있었는데요 서클 시스템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동료들을 통해 어마어마한 비밀을 듣게 됩니다 서클의 CEO 에이몬 역을 맡은 배우 톰 앵크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인간미 넘치는 모습 이면에 가끔씩 속을 알 수 없는 수상한 표정 연기로 소셜 스릴로로서의 장르적 재미를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헤르미온에서 이제는 미녀와 야스의 벨로 각인된 엠마와슨이 차기작으로 이 더 서클을 선택해서 기대와 궁금증을 더욱더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엠마와슨은 메이 캐릭터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메이가 더 서클에서 내린 결정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캐릭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자 그렇다면 메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계속 따라가보시죠 한편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어서 혼자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간 메이 카약이 전복되면서 물에 빠지고 마는데요 다행히 곧바로 구조된 메이 그녀를 살린 건 부표에 달려있던 서클의 신제품 시체인지 소형 카메라 이 사건으로 주목받게 된 메이는 서클의 CEO 에이몬을 만나게 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의 철학에 순식간에 매료되죠 에이몬의 제의를 받고 자신의 24시간을 전세계에 생중계하기로 한 메이 덕분에 그녀는 순식간에 SNS 스타로 떠오르고 서클의 핵심 인물로 성장하죠 그리고 서클의 신제품을 시현하는 자리에 대표로 선 메이 소울서치를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수배자를 찾아내는 데 성공 이번엔 즉석에서 신청을 받아 평범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하는데요 사슴뿔 샹들리의 사진을 SNS에 올려 문제가 된 이후 연락 두절되었던 메이의 친구 머설을 찾으라고 외치는 관객들 뭔가 이상합니다 메이가 시현하는 서클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사생활 공개를 원치 않았던 그녀 주변 사람들까지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 영화는 비밀이 없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감시체계의 사회로 변질되는지를 조명함으로써 투명한 사회가 주는 장점과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한편 망설이는 메이를 보다 못해 직접 나선 CEO 에이문 메이는 결국 머설을 찾기로 하는데요 메이는 결국 머설을 찾기로 하는데요 우리 앞의 기록을 부담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여기가 있나요? 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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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를 느끼고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릴 방법은 없죠 외부! 외부! 괴로움에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도망가는 머설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시작되고 결국 머설은 다리 밑으로 추락을 하고 마는데요 죄 없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이 사건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세상은 과연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세상일까요? 영화 더 써클이었습니다 여심으로 본 홍은이의 영화 사심 토크 시의 수상한 그녀 오늘은 영화 더 써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1인 미디어가 우리에게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굳이 유명인이나 연예인이 아니어도 자기의 위치나 얼만큼인지 헤아릴 수 없는 정보들이 노출되기 쉬운 그런 시대인데요 인간이 만든 위대한 도구가 얼마나 위험하게 쓰일 수 있는지 굉장히 관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역시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깊은 공감을 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파 써클 여러분도 꼭 한번 감상해보세요 네 시의 수상한 그녀 오늘은 써클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오픈된 투명한 사회 정말 그게 좋은 점만 있는지 나쁜 점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영화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감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 보이는 영화쇼 무비스타 소셜클럽 오픈스테이지 이번엔 매직마이크 주인공을 불러볼 차례입니다 매직마이크 볼륨 바로 올려주세요 아! 올레TV